오네시 오늘이 그 어마어마 생신이지? 전하 데뷔바마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하셨잖습니까? 그러는거 아냐 자식이 나중에 니 아들이 그러면 좋겠어? 너도 나중에 자식나봐 인마 미워 그나저나 저 연애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데 이때다 쉽다 전하 데뷔마마의 생신을 위해 제가 직접 시를 준비했습니다 전하 데뷔마마가? 그렇죠 시를 좋아하죠 어떤 시를 준비한게야? 뜨끈뜨끈한 잔치국 시 시원하다 콩국 시 제주의 명물 고개국 시 시 3종 세트 장난쳐 해봐 장난쳐 이거 아주 뭐 아름다운 시 이런거 없어? 전하 아름다운 시라면 이 시는 어떻습니까? 뭐야 이게?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하지마 인마 장난친구만 쳐 인마 장난은 여기까지 뭐야 이게 그렇지 전하 데뷔마마께서 아주 멋진 검을 좋아하신다고 하여 제가 검을 가져와봤습니다 전 뭘? 야 인마 그 칼집 밖에 없잖아 인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야 그게? 박보검 덕성에 그나저나 저 초빙왕자는 어디 간게야?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couldn't see me zeros 옥고라지가 이게 뭐야 양호가 요즘 그 랩이라고 지금 저작거리에서 지금 시어탭 note 역전 이라고 지금 난리났어요 근데 어디 Had es what such a 장난쳐 yeah? 맥주 피쳐 백두 더 퓨쳐 나는 지금 깜쳐 아무맘 빡쳐 털어라 털어라 yeah 가만히 있으며 저... 이것도 언제 개발했어 이런걸? 아 이렇게 걷던데요 이렇게? 아 우줌 짰어? 아 이렇게 이렇게 수액이에요 이렇게 너 일로 안와? 네 안와요 너희 아빠한테도 일부러 그러는 게야? 게야 영덕 게야 나는 오줌 싸 게야 얘는 없는 게야 돼지비 게야 털어라 돌아버리겠네 정말 털어라 하지마 아 그만해 그것도 아 이거 저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리듬을 타 대체 아 정말 가만히 좀 있어 좀 아예 도시나 하자 저렇게 리듬을 타면서 공격하는 것도 싸움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카포에라라고 리듬을 타면서 공격하는 건 아주 유명합니다 오 그런 기술이 있는 게? 왕자님과의 대련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포에라? 카포에라 나무 indicate 집어иях 카포에라 на 카포에라 카近애 검사 아이돌 야 kriegen 그서 gitu gone 뭐래 언제 싸워 인마 한 장만 보면 얘가 제일 바보이라고 symboliker 하여기 나 뭐해서 왜 올라왔어 이거 야 그나저나 저 머리다친 진우왕자는 어디간 계야 아이고 숨어 아유 뭐해! 언제 싸워 인마! 다만 보면 얘가 제일 바보야 하고 등장해 아 뭘 해서 왜 올라갔노 거기를 야 그나저나 저 머리 다친 진우왕자는 어디 간 게야? 아유 무슨 일이야! 전화 때라고 쳐주시는 거야! 무슨 일이야! 무슨 일이야! 무슨 일이야 이게! 왓츠고잉은! 돌아버리겠네 정말 무슨 일이야! 이런 놈을 내가 뭘 세자책봉을 안다가지고 아유 진짜 세 봉! 그래 세자책봉 세 봉! 그래 세자책봉 세 봉! 아 미치겠네 정말 아유 근데 무슨 일이야! 오늘 그 저 할머니가 고위헌이야 고위헌? 왓츠고위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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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고위헌이 아니라 저 칠순이라고 칠순? 날 칠순 없지 뭔 소리야 이 말! 정신 좀 차려! 섬시맨 차렷! 네? 저녁엔 열중승! 열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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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 출발합니다 짝짝! 퍽퍽! 짝짝! 퍽퍽퍽! 뜨르르르르르르 지금 당국의 당국의 열차가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습니다 뭘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다니 야 너의 경고야 알았어? 어? 좀 생각 좀 해 생각 좀 자식아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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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정신 차리라고 인마 그래 당장 점심을 차려! 점심을 왜 차려! 아이고 짜증나 짜증나 너 진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게야? 알지? 할머니 생신 70번째 생신 내가 그걸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 인마 왜 니가 언제 설명을 했어? 내가 했잖아 인마 내가 설명을 했거든 고의연 했지 니가 왓츠콜이너 이러다가 인마 내가 인마 정신 차려니까 열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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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국의 열차! 했잖아 인마 뭐라고? 이 자식이다 내가 인마 했잖아 고의연 하니까 내가 왓츠콜이너 내가 칠 수니까 날 칠 수는 없지 내가 정신 차려 당국의 열차! 당국의 열차! 에엥? 에엥? 얘 그랬어 안 그랬어? 전화 전화 고정하시오 전화 이것들이 왜 이래 진반 야 너 진짜 뭐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인마 어? 내가 무시하지마 나를 내가 무슨 할머니 생신이라고 준비 안 한 줄 알아? 내가 애비가 준 용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모아서 결국 8푼이 가졌어 이 자식이 지마이 오우 어 난 양푼에 evaluated 하이마 노들 Ja식 아 그 sum이 무슨 콤비야 뭘 도대체 콤비네이션 피자 그만 그레이 봐 으흐 commerут 아아 Hong 하신라 으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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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 나 야jan 너 인마 остав 10 знаете 일부러 그러는게야? 사실은 야 애비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이런 날 위해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뭐야 그게? 캔디! 지겠네 정말 하지마 이 자식이 왜 H.O.T를 왜 하고싶어 갑자기 H.O.T를 위에다 붙여 그걸 뭘 위에다 붙여 이 자식이 말이야 하지마 이 자식이 너 인마 왜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오늘? 너 인마 내가 누군지 몰라 인마? 아! 네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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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마? H.O.T! H.O.T 하지 마, 나 이 자식이 하지말라고 말라고 했잖아 이 자식이 전하는 날 짓밟았어 이 자식이 하지마 지금 나랑 근데 싸우자는 거야 인마 춰! 그만해 그거 진짜! 이거 진짜 확 다 잘라버릴까 진짜! 자를 게 없는데 보잖아요 그 자리 확 시작 데뷔 마마 납시오! 어머마나 나오셨습니까? 주상 무슨 늙은이 생일을 챙겨준다고 그러십니까? 그래도 챙겨야지요 너 왜 또 팔 인사 안해 너? 우리 초딩 왕자가 많이 컸습니다 우리 진호 왕자도 많이 컸습니다 누구야? 할미요 헬프미? 헬프미가 아니라 할미 헬프미? 성원이 헬프미? 아휴 아휴 내 새끼 어쩌다가 이랬을꼬 할미는 몇 살이오? 할머니한테 몇 살이 뭐야 임마? 연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연세대 나왔어? 뭘 연세대 나와? 너 진짜 할머니 생일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게야? 뭐 준비한 게 없냐고요? 내가 할머니 생일에 준비한 게 없는 거 같아? 저는 왜 할머니 생일을 준비를 안해? 나는 왜 할머니 생일에 준비하는 일일에 ش 이 새끼도 내 새끼고 저 새끼도 내 새끼고 이 새끼도 내 새끼예요,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들아. 허허, 기가 막혔어. 기가 막혔어, 기가 막혔어. 오늘 제일 좋았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새끼야, 저 새끼야. 오늘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우승 후보입니다. 뭐해, 뭐해? 주상, 아니 한나라의 왕자들을 어찌 이리 키웠습니까? 우리 귀여운 진호 왕자가 어찌 이리 됐냔 말입니다. 내 소원이 있다면 우리 진호 왕자가 한나라의 진정한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. 내 이 짧은 명이 닿을 때까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, 주상? 할머니 미안해. 내가 너무 장난만 쩐지. 한나라의 왕자다. 내가 할머니 소원대로. 진짜 멋진 왕자. 계속 돌아올게. 너 멋진 왕자가 될 거야. 멋진 왕자가 될 거야. 멋진 왕자가 된다고. 저, 제가 좀 저래도. 제가 좀 저래도. 한 번 한다면 아는 놈입니다. 네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마, 마, 마. 진호 왕자? 아니, 진호 왕자 벌써 돌아온 거야? 나 멋진 왕자가 돼서 돌아왔어. 이게 왕자야? 왕자. 어? 저 잡아줘. 진짜. 안 와. 너 일로 안 와. 일로 안 와. 아유, 나의 왕아리. 아유, 나의 왕자. 예예예예에에. 오늘이 천하제일무도회가 열리는 날이지? 우리 궁항에서는 누가 나가구려한 게야? 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. 내가십니다. 쳐라. 제가 어마어마한 유단자이옵니다. 쳐라. 니가 뭔 유단자야? 제가 이래봬도 충합이 구단이옵니다. 쳐라. 뭔 구단이야 임마 니가 주부구단 장난차게 말이다 안 집어넣고 뭐 장난은 여기까지 차라 제가 무술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개발한 권법이 있습니다 차라 그래? 뭔 권법 차라 뭐야 태극권이야? 응 식권 식권같아 먹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장난은 여기까지 챕터 투 차라 그냥 얘기해 차라 이번엔 제가 진정으로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라 싸움의 기술 안 집어넣어 이 자식이 확 뭐야 이거는 투쌈플레이스 하지마 이따야 투쌈플레이스 내가 저런 믿음 내가 잘 믿음 저거 아휴 아휴 그나저나 저 초딩왕자는 어디 간게야?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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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 요 나여 내 이름은 양색 형 드라마 또 오후에 요 예예예 크몬 브라우 크몬 예아 크몬 그럼 야 어머니 너 이 녀석 너 지금 뭐하고 다니냐? 뭐 하는게야 지금 그게? 어? 뭐 안녕하세용? 아니 지금 저작궐에서 쇼미더협장 난리 났어요 쇼미더협장 같은 소리야? 그만해줘! 야 너 내가 무술 연습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인마? 어? 너 대체 뭐하고 이 녀석이 애비가 얘기했는데 어딜 쳐다봐 인마? 얘 봐봐 얘? 봐? 얘야 누가 봐? 여 여 여 여 빠빰빰? 여 여 여 여 얜 없나? 봐? 여 여 여 여 여 얜 돼지 봐? よ 여 여 여 여 проход Wel Saya Ge 뭘 꼬라봐? 야 야 야 야Да 인마 만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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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國家mann이 괜찮다 interrupting 너 지금 애벨이 이렇게 한가운 사람으로 보여 인마? 안 그래도 인마 나라 일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바빠 죽겠구만 저도 천하제일무소에 꼭 나가겠습니다 니가 뭔 무대를 나가 싸운 놈은 싸운 놈이 나갈 거면 인마 오이무소한테 기술여도 하나 배우든가 인마 전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왕자님께 소림사에서 배워온 매미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렸어? 매미권법이 뭐야 그게? 등뒤에 붙어서 숨통을 끊는 아주 무시무시한 권법인 그럼 내 앞에서 좀 보여주거라 서! 매미권법 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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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황 진짜 저... 야 그나저나 저 머리 다친 진우왕자는 어디 간 거야? 야! 하! 무슨 일이야! 하! 무슨 일이야? 하! 무슨 일이야? 이진희 있으니까 불렀지 아유 이런 놈을 내가 뭘 세다 책봉을 안다고 내가 진짜 아유 쓰읽봉 그래 세다 책봉 쓰읽봉 세다 책봉? 쓰읽봉 아... 돌아버리겠네, 정말 무슨 일이요? 오늘 천하제일 무도회가 열린대 무도? 무한무수요? 유재석 오는 거요? 유재석이 여길 왜 와? 무한! 무한! 지데큐! 뭘 무한 지데큐야, 인마! 무한 지데큐! 내가 인마 너한테 자식아 인마 왕을 물려주나봐 내가 주나? 정준화를 오는 거요? 웃지 마! 어이구, 정말 웃어? 그렇다고 안 웃어? 미치겠네, 지금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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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오는 거요? 지가 작은 꼬마동 운이 쎄! 하지 마, 하동! 호성 가시게 하이래 진짜! 호성... 다시 돌아온 바닷가 카가까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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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파리 핏불! 뭐해! 이 자식 뭐해! 뭐해! 언제 준비했어, 이것도! 너 자식이 꼬셔서 뭐해 인마, 내시가 인마! 썩 들어가거라! 왜 그쪽으로 가! 이쪽 내 방으로 가거라! 들어가면 쌈바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, 인사들 나누고 무슨 일이요? 미치겠네, 정말. 무술 대회 열린다고! 무술 대회? 무술? 나도 잘할 수 있는데! 나도 나갈래! 니가 뭔 무술 대회를 나가 인마, 어? 왜냐면 시켜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! 포기는 배추 샐 때나 쓰는 말이야! 오우! 녀석이 그렇게, 갑자기 멋진 말을 해, 응? 이 전하! 실은 진호왕자가 이런 유언을 평소에도 아주 잘 하고 다니십니다! 살아있는데 뭘 유언이야 인마! 미친놈 아니야 저것 저거! 야, 진짜 저기 요즘 공부하는 거야, 그러면? 예 요즘 속담도 만드십니다 속담? 이게 바로 진호 왕자가 만들 속담집입니다 왜 나를 바보로 취급해 왜 그럼 읽어봐 몇 개 닭줬던 개가 욕구셔테리어다 좋아요 라인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김고은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유니클로에서 샀다 자라가 비싸다고 하네 뭐? 등장 밑이 어두워서 양키캔들 켰다 하지마! 내가 이 자식이야 뭐 쓴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소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? 뭐 이것도 저기 뭐야 속담이야? 아니 이건 가사야 뭔데 이게 소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난 늘 술이야 갑자기 바이브 노래를 왜 해 인마 너 바이브하고 혼날 줄 알았어 알았어 인마 난 늘 술이야 라면사리 하지마 내 바이브 하지 말라 이 자식이 말이야 계속 장난만 치고 말이야 어? 니가 이만 오늘 궁에 들어와서 도대체 한 일이 뭐야 인마 니가 너 하나 기다렸어 하지마 싸움 내라고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싸움도 못하는 것들이 싸움에 하지 말라 싸움에 아휴 아휴 짜증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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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무슨 일요? 무술 대회 한다고 무술 대회 무술 대회? 그래 나랑 참가할래 너 안된다고 너는 난 싸움 잘해 니가 뭔 싸움을 잘해 인마 으으으으윽 기회를 한 번 줄 테니까 나만 믿으셔 애비 그래 이번 대회는 꼭 참고해보도록 해 애비 믿어줘서 고마워 그래 그래 야 은혜씨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게야? 경기 방식은 서바이벌이고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럼 빨리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여라 예 전화제일무두회 작년도 우승자 황철순 등장이요 첫 번째 대결 황철순 대 호위무사용 볼만한 싸움이겠구만 괜찮겠어 자 후비부비를 계속 황철순 승희용 저런 놈을 호위무사용 내가 아유 정말 아유 아바하마 제가 끝내버리겠습니다 니가? 무리하지마 어? 위험하십니다 웅결승 황철순 대 초딩 왕자용 황철순 승희용 황철순 승희용 이게 맞는 게? 졌어요 졌어요 싸움 잘하네요 야 괜찮아? 너 팍 볼게 세게 때렸어? 쓰러질 줄 알았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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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비 내가 못 지를게 내가 못 지를게 내가 못 지를게 팔 쪽쪽 크고 너 다 크니? 너는? 하 다 큰 건 아니오 발이 작다 발이 뭔 소리하고 가서 발이 작다 발이 작습니다 발이 작습니다 결승전 진우 왕자 대 황철순 황자님 조심하시오 진우 왕자가 한 방이 있어 왕자님 조심하시오 나라를 위해 이 자식을 꼭 내가 못 지르고 말거야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뭐해 뭐해 아유 제발 제대로 싸워 제대로 여빈 내가 잠깐 바보가 된거야 어이 닭가슴살 넌 죽을 때가 됐어 뭐야 어이 아 아 아 야 뭐하는거야 와 신기해요 잘 가시겠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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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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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이 왜 그래 아 그려 아 진짜로? 아 다시 해야 돼 이거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성들은 아 형 카메라 잡힌 게 여기서 있어야지 왜 여기서 있어 왜 몰랐어 몰랐어 백성들은 못 본 걸로 하거라 총 쏘는 것부터 오케이 저희 다시 다시 웃어주시면 돼요 못 본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내 대사부터 뭐해 똑바로 제대로 안 싸우고 이마 어? 어 닭가슴살 나는 이제 내 손에 죽었어 아이고 왕자 대충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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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시게 해 나 왜 안 터져 왜 안 터져 어이 씨 대신 교수님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